근처 정직 정직한 박스 근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 박스가 나왔으니까 장소니까 외열로 바꿀 수 있고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플레이스 위치시키다 커피 펀드네 여기서 펀드매니저라고 들어봤나 돈이에요 돈 커피값 이거 컨트리뷰션 기부 커피값 기부 기부 모금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커피값 기부를 위치시켜 둔 정직한 박스 근처에 아직 주절해 주어 안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주절해 주어 연구자들 근데 뉴캐슬 유니버시티 대학교에 UK에 있는 교대로 얼터넬리 교대로 교대로 위치시켰습니다 이미지를 근데 무슨 이미지냐면은 눈의 이미지랑 눈 모양 이미지 그리고 꽃 모양의 이미지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어 각각의 이미지는 수동태 디스플레이스 보여주다 전시하다 각각의 이미지는 전시되어졌습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at a time 한 번에 그리고 듀어링 동안에 모든 그 주들 동안에 그리고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이번에 육스 시간이 나왔으니까 외율로 바꿀 수 있고 눈이 전시되어졌던 그 모든 주 동안에 이제 주절해 주어 더 큰 기부들이 월 동사 여기까지 동사 안에 수동태 만들어졌습니다 더 큰 기부가 모아졌대요 뭐보다 어느 주 동안 그 주 동안보다 근데 그 주가 어느 주냐면은 꽃이 전시되어졌던 그 주 동안보다 더 큰 기부가 더 큰 기부가 이루어졌대요 언제 눈이 전시되어졌던 그 모든 주 동안에 그리고 오벌은 이상이니까 10주 그 연구의 10주 이상 기부 근데 뭐뭐 동안이니까 그 눈의 주 그 눈 주네요 눈주 동안 눈주 동안의 기부들은 동사 거의 여기가 보어네요 근데 3배 더 높았다 다시 한 번 연구를 10주 했대요 10주 그 연구의 10주 넘게 그 눈의 주들 동안의 기부가 거의 3배나 더 높았대요 뭐보다 도주보다 자 명사 다음에 pp 나왔네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이죠 관계대명사네 만들어진 도주보다 여기서 도주는 뭘 나타내냐 비교 대상이 뭐예요 지금 요 앞에요 컨트리뷰션 기부가 3배가 더 높았다 이 기부보다 만들어진 어느 동안에 더 플로워스 윅스 그 꽃주 눈주 동안에 만들어진 컨트리뷰션보다 눈주 동안에 컨트리뷰션이 거의 3배 더 높았다 그리고 자 요거 대절의 수동태네요 대절의 수동태 그것은 제한되어졌습니다 이거 세드로 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이 대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됩니다 요기서부터 어디까지니 요기까지 엔드 또 대절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첫 번째 대절 그리고 두 번째 대절이 제한되어졌습니다 요거예요 이볼분은 이제 발달된이에요 발달된 사이클로지 심리 코퍼레이션 협력 적으세요 단어 모르는 거 다 적으면서 그 요기까지가 다 주어네요 주어가 하일리 적으세요 높게 아니에요 이거 매우예요 매우 요게 동산 보원이에요 해석 협력에 발달된 심리는 매우 민감하다 투 어디에 민감하다 섭틀 미묘한 큐 신호 근데 수동태네요 빙 와치드 보여지는 미묘한 신호에 민감하다 뭐가 협력에 발달된 심리가 이게 제한되어졌고 또 두 번째 제한되어진 거 그 발견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임플리케이션 영향을 풀 전치사담의 목적어로 의문사 투부 정서 왔네요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뭘 제공하냐 프로바이드드 동사니까 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효과적인 너지 여기 있죠 넌지시 권하기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기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 그 발견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근데 툴 쪽으로네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 쪽으로 다시 한번 제한되어졌습니다 협력에 발달된 심리가 매우 민감하다고 미묘한 신호에 보여지는 그리고 그 발견들은 영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제공하는지 효과적인 넌지시 권하기를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들에게